이천 이십 일년 일월 이십 오일 삼차 리프 잼 민트 베스트 오브 잼 민트 갑니다 박스에 뭐가 하나씩은 나오네요 아까 테이텀이 그랬고 트라웃이 그랬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까 트라웃 그 엘렌 긴터 오토랑 테이텀 아까 프리즘 투사텐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똑같다고 쳤을때 둘 다 가격이 똑같다 했을때 어떤거 같으시겠어요 트라웃 더 비싸려나 잘 비슷할 것 같은데 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루키를 가질거냐 그냥 최고 선수의 오토 구점으로 가질거냐인데 트라웃 루키 최고 브랜드인 프리즘을 가질거냐 최고 스타의 오토를 가질거냐인데 저도 약간 오토가 훨씬 나은것 같긴 한데 또 야구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이펌 모으시던데 트라웃은 야구 안좋아하셔도 모를수가 없으니까 오 이번에는 아 힛자리에 또 bgs다 앞에서 뒤에서 두번째가 힛인데 그게 또 bgs네 bgs 두개 bgs가 힛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또 모르죠 힛이 아닐수도 있지 맨 뒷장에 힛일수도 있는데 통상 마지막에서 앞의 짱이 최고 힛이었어가지고 가보죠 첫번째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이것도 요새 류현진이랑 같은팀 뛰죠 야 이거는 입에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새 많이 있으려나 조지 스프링어 바우만 크롬 9.5토네요 11년입니다 조지 스프링어 루키는 13년인가 14년인가 14년인가 13년인가 루키는 이게 퍼스트 크롬이죠 퍼스트 크롬 야 조지 스프링어네 토론토 같죠 이번에 다음 카드 이게 bgs라서 좀 아쉽네요 아 bgs라서 너무 아쉬운데 대릭지터 루키 9.5입니다 이런거는 진짜 팔면 안돼 이거 떨어질 일이 없어 이런 카드도 93년 탑스구요 9.5 센터링이 되네 대릭지터 루키 대릭지터 루키 야구가 많이 나오니까 다음 투사 또 야구네 리 스미스 82년 이거 얼마나 할까요 이거는 가격 좀 궁금하다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 리 스미스 커렉티드는 뭐지 잼텐이에요 82년 건데 조던 루키 때보다도 전 건데 잼텐이야 리 스미스 루키겠죠 루키인지 아닌지 몰라서 알씨라만 빼겠습니다 루키겠지 그래도 또 야구네 다음 것도 이거는 좀 별로네요 세미소사 루키입니다 세미소사 루키는 안 비쌀 것 같은데 세미소사 앞에 게 조금 약한데 뒤에 뭐 큰 걸 넣었나 세미소사 이게 소사가 약물만 아니었으면 이건 뭐 트랭크토마스만큼의 가치가 있을텐데 이거는 코르크 배드에다가 뭐에다 다 해가지고 아 얘 오랜만에 보네요 18년 2번 피해 17년이라고 해야되나 세이칸 바클리 러닝백 세이칸 바클리 도너스 옵틱입니다 도너스 옵틱 레이티드 옵틱 지금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꿀도 몰라서 세이칸 바클리 지금도 잘하나요 2번 피해 주시는데 그때 1번이 게죠 베이컨 메이킨드 오 이거 괜찮네요 이게 베이스보다 이게 비싼가 그린 파일러 히로 프리즘 이고요 베이스보다 이게 더 비싸죠 그린이 그래도 반짝이니까 그린 프리즘 파일러 히로 다음 이거 아까도 나왔었는데 보비쉐 탑스입니다 보비쉐 PSA 10이네요 아까 BGS 9.5 그 서버 없는거였는데 이거 거의 PSA 10이네요 요것도 조금 나가긴 하겠다 요새 아까랑 같은 자리에 같은 선수네요 뒤에서 세번째 아까는 그 이발수 나왔었는데 에이튼 셀렉트 루키 오토입니다 요거 좀 나가긴 했는데 로프타 10인데 사게트 루키 오토 오노토죠 비안드레이튼 자 다음 야 이건 뭐야 미쳤다 이게 지금 세미소사가 나왔잖아 뒤에 보이세요? 루카돈 난 이게 왜 또 나왔나 했는데 쓰레기 넣어놓고 맨 뒤에 메인인 넣었나던데 그쵸 그쵸 루카 돈 맞죠 맨 뒷장 아니 이게 원래 힛짜리였잖아 그래서 나는 세미소사가 나와가지고 이건 또 이건 또 bgs 9점으로 넣었네 오우씨 마지막 장 뭐지? 이거 완전 앞에 이런걸 넣어놨으면 뒤에 뭔가를 넣었겠죠? 이건 마지막 장 봅니다 아 아 프리즘 실버가 아니네 아 그냥 훅스야? 아 그냥 훅스 10이네 이건 얼마나 하나 아 프리즘인 줄 알았네 이거 좀 망빵인데 이러나 바뀌었네 아니 이거 세미소사를 두장이나 넣어놨어 뒤에 서브 있네요 아이 난 당연히 프리즘 같은거 넣을 줄 알았는데 아이 바뀌었네 그냥 망빵이었던거 같다 아 아니 너무한데 이거 그래도 몇백불 하겠죠? 아씨 무슨 크롬카드로라도 좀 넣어주지 앞에 다 이상한거 넣어놓고 봅니다 일단 돈치치 훅스 10이구요 아 훅스는 좀 아닌데 이게 왜 나오냐 세미소사가 두장이나 나왔는데 뭔가 잘 묻는거 같은데 소사 9.5 에이튼 비셋 타일럿 히로 제일 안 좋네 결과물이 이때까지 한거죠 다클릭 이거 아까 소사 나왔잖아 이거 뭔가 다른 소사인가? 아니 똑같은데 세미소사 왜 두장 넣어놨어 리 스미스 지터 조지 스프링어까지 이것도 그래도 한 150불 200불 하지않나 조지 스프링어도 그리고 에이 좋다며 알았네 랜덤 아이디 가겠습니다 아 좀 허무하네 이렇게 좀 나니까 이제 저건 죽었을때 돈치치어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거는 마지막작에 좋은거 나올줄 알았던 좀 부서서 나거든요 아 설레발이었네 자 가보죠 다이스 갑니다 주사위 갑니다 10번 갈게요 10번 카드 10번 먼저 갑니다 아 카드 너무 별로네요 이거꺼는 첫번째 에이튼 셀렉트부터 다클릭까지구요 돈치치 가져가는게 제일 낫겠죠 2 2 10번이죠 3번 돌렸고 4 3번 돌렸구요 4 5 6 7 8 9 9 마지막에 10번 갑니다 10번 결과 나왔구요 06은 46초 돈치치가 1번이구요 지터 3번이네요 에이튼 더 괜찮은거 같아요 6번 키로드 8번 이렇게있나요 10번 06은 46초 돌렸구요 닉네임 10번 갑니다 첫번째 제이에스님 제이에스님 6개 들어가셔가지고 좀 많아요 두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자 마지막 10번 갑니다 열 번 결과 나왔습니다 02분 33초에 눌렀구요 카드 리프트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픽분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 올려놓구요 자세히 올려놓구요 동치치 동치치 제이에스님 제이에스님 다클리 그 다음에 매너현님 지터 루키구요 제이에스님 리스미스 남우현님 보비샛 가져가시구요 에이튼 소사 소사 히로 제이에스님 소사 샘린트님 조지 스프링어 포터클래쉬님이 가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클래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